우리는 지금 레이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번주까지 우리는 18장을 이제 묵상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19장, 20장을 이제 우리가 묵상할 겁니다. 우리가 왜 레이기를 하는가? 왜 레이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가? 이 강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성경대로 살자 그런 겁니다. 성경대로 살기 위해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막연하게 읽는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구약이 어떤 얘기인가? 그렇다면 신약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왜 여자의 후손을 보내야 하시는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레이기는 우리가 잘 읽어도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읽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레이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속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장부터 17장까지 묵상했습니다. 레이기는 1장부터 17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가 후반부예요. 전반부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모든 종교가 각각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주장하는가?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제사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번제, 소제, 속권제, 화목제, 속제제 즉 창세계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바로 제사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법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입니다. 실체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5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1445년 후에 창세계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주인공이 오실 것이다. 구약은 그 주인공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바라면 모형이라고 그러고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집으로 말하면 장차 입주할 집을 미리 보는 모델 하우스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창세계 3장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5가지 제사법을 통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피라는 거예요.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던질 것이다. 우린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속자라는 말은 갚을 것이다. 그 몸을 십자가에서 갚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계 3장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게 제사법이에요. 그럼 이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임명하기 전에 제사장은 이래야 된다.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그 규례에 맞게끔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 이때가 1445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아무나 임명하지 않으시고 아론과 그 직계 아들에게만 선택하신 거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그 후손들이 제사장이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것. 그 제사장은 누굽니까? 휘브리스에 보면 장차오실 그리시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역할.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냐? 1445년 후에 오실 그리시도가 바로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임명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나답과 아비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들입니다. 왜 다른 불일까? 하나님이 제사장 위임식을 끝나고 그 번제단에 그 재물을 완전히 태우셨거든요. 그 불로 어떻게 해요? 상번제, 다른 아침 저녁에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부터 어떻게 해요? 향을 넣어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장소가 분양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 불은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재물을 사르신 그 불, 그 불로 어떻게 해요? 향을 넣어서 그 향단에서, 금양단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불로 들였다. 성경은 다른 불을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죠? 이상한 불. 하나님이 바로 죽입니다. 나답과 아비요는요. 장난과 차남이에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을 사람이 누구냐? 나답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기간이 짧았을 텐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까? 망갔겠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나답과 아비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바로 십장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들이러 갈 때 술 먹지 말라. 금주를 선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술을 먹고 들어간 거예요. 술을 먹었다는 건 뭡니까? 혼미한 거예요. 집중력이 사라진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금양단에서 기도할 대표자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이라고 표현해요. 나이와는 관계없이 영적인 어른이란 말이에요. 이걸 망각해 버린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중직자로 불렀습니다. 중직자의 정책성을 망각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죄가 들어옵니다. 타락이 들어옵니다. 변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목해자에 대한 정책성을 상실하는 순간 그때부터 합니까? 변질됩니다. 변질됐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오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죠. 본인이 오염됐다는 걸 모릅니다. 생각이 오염되고 삶이 오염되고 행실이 오염되고 가치관이 오염됐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심령을 보게 하고 내 삶을 보게 하고 그리고 골방에서 갱신이 되어지고 개혁이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몸부림이 되어지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바로 어떻게 합니까? 정결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계상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법을 얘기한다는 건 결국엔 정체성이거든요. 1년 전에 너희들이 어떤 상태였느냐 지금 출애고반지 딱 1년 됐어요. 그들은 지금 신해산에 있습니다. 곧 이제 어떻게 신해산을 출발할 거예요. 1년밖에 안 된 그들 너희들이 1년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노예 상태였다는 겁니다. 1년 전에는 그들은 희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하루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생존에 끌려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십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으로 만든 거예요. 그 신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가 출애교 19장이거든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또 거룩한 재산이 될 것이고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정결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장의 대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진 죄를 속하는 날을 정합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1일 우리가 쓰는 태양료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초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요 그들이 쓰는 달력 7월 10일 날은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들썩거려요. 이 대속죄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가 죽어갑니다.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림자를 잡아요. 다른 말하면 아파트가 완공됐어요. 그럼 빨로 입주하면 돼. 입주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모랜드도 하고 거기서 살면 되는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모델하우스에서 사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에 지금 있는 거야. 칩이 있는데도 계속 모델하우스에서 지금 사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입니다. 그래서 16장을 통해 대속죄를 지키고 17장은 또 연결된 거예요. 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피가 몸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지만 몸 밖에 있을 때는 저주를 얘기해요. 그래서 양을 잡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제장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럼 죄가 전가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전가된 죄 죄는 용서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목을 따서 피를 받는 겁니다. 양푼에다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 짐승은 저주받은 거예요. 죄의 대가로 저주받은 거예요. 피라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속죄 외에는 쓰면 안 돼요. 죄를 감는 속죄의식 외에는 피는 절대로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식욕이나 식욕이나 아니면 제사용을 잡을 때도 함부로 옛날처럼 네 멋대로 잡지 말고 항상 회망문에서 잡아라. 그걸 17장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18장에서는 바로 이제 27장까지는 율법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로마서도 묵상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전반부는 우리가 말하면 신학적인 부분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세밀한 신학적인 부분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삶에 대한 부분을 터치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말씀 그 다음에 정확한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는 것이 이 바울사도가 14권의 서신을 보낼 때 핵심이에요. 무조건 삶을 강조한다는 것은 큰일 나죠. 왜?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삶을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그 신학적인 부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한 후에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18장부터는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적용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18장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 15번 나오는 문장이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은 뭐죠? 너는 내 백성이다. 여호와라는 단어에는요. 구원이란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스스로 계시는 분 그 분이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과 굉장히 관계돼요. 제가 우리가 창세기는 묵상했지만 창세기 1장에는 하나임이라는 이 단어가 32번 나옵니다. 31절밖에 안 되는 1장에 하나임이라는 엘로임이란 단어가 32번 나와요. 엘로임이 주체야. 하나님이 주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교하셨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2장부터는 엘로임이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게 11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불러지는 존칭입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15번 나오는 단어가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를 구원시켰다. 1년 전에 바로에 속했던 노예 같은 너희들을 내가 너희를 구원시켰다. 이 말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너희는 내 자녀다.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문장이 뭐냐면 너희는 내 모든 율라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왜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어디서? 애국에서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자녀여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그 18장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풍속을 따르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풍속은 애국의 결혼관입니다. 근친상관들. 하나님의 백성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풍속을 따르지 말라. 거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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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가 18장부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우리가 얘기하는 100%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됐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존경받습니까? 달라야 존경받죠. 회사에서 누가 존경받습니까? 불신자와 다른 행동 다른 가치관 다른 헌신들 그래야 존경받죠. 가정이지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한다. 이 말 속에는 나와 다른 애 다른 부모님과 다른 애 내 친구들이 말하는 엄마 아빠와 다른 애 그래야 존경이 나오는 거예요. 구별이란 말은 바로 거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19장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해요. 그래서 19장 1절에 바로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인데 구분하라 나누다. 나는 거룩하다 이 말은 너희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신들과 다른 참신이다. 너희들은 누구냐 내 백성이다. 그리고 거룩하라. 그러면서 19장에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 부모를 경의하라 안식이를 지키라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분은 몇 개월 전에 하남이 신해산에 주셨던 십계명이에요. 다섯 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보세요. 부모를 경의하라 안식이를 지켜라 이걸 동동안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를 경의하는 사람은 안식이를 지킨다. 안식이를 지킨다는 건 하나암을 경의하는 첫 번째 시작이거든요. 내가 하나암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의를 안 지키느냐?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암을 사랑하면서 주일날 예배 늦게 온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암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하나암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암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 십의 일조를 드리지 않는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이 안식이를 지킨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경의하는 것과 하나암을 경의하는 것을 동일시한다는 것을 저는 내기를 보면서 참 많이 알게 돼요. 보이는 부모를 경의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암을 경의할 수 있는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해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심령이 많이 찔려요. 그 성경이 말씀이 나를 책망해요. 책망이란 말은 아프잖아요. 칭찬받기 원하죠. 인정받기 원하죠. 누가 책망받기 원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책망한다 교훈한다 싫어요. 그 근본 우리의 악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잖아요. 그럼 나에게 책망과 교훈이 임한다는 건 내 심령 속에 죄가 있고 죄악된 성품이 있고 예체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이를 지켜라. 창식 2장은 참 안식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창조 후에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획 하나님이 원하는 구상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완성된 후에 안식하셨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안식이 파괴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안식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부터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도 일한다. 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입니까? 구약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지금도 일하시는 것. 신약은 뭐죠? 구약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예수로 오신 겁니다. 사도행전은 뭡니까? 성령이 이러시잖아요. 사도를 통해 1장 8절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에 거침없이 증거하니라 그 마지막 동사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으로 끝났다는 것은 지금도 사도행전 28장 32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안식합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때는 이제 안식하셔요. 주일이 무엇인가? 메시아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이 주일이에요. 다른 말 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잊지 말라는 게 주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의하고 안식을 지키라 하면서 이방의 헛된 우상 앞에 나가지 말라 이거예요. 절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자연형인 겁니다.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언약을 성취할 백성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다른 말라면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파기하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으로 말리미암아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보금을 상대방이 거부했다. 이 말은 뭐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기는 사망이 오고 조주가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섯 가지 제사법 중에서 화목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화목제에 대해서 번제가 있고 또 속제제가 있고 속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소제가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 화목제를 언급해요. 왜 화목제를 언급할까? 이유가 있어요. 다섯 가지 제사법 중에 이 번제가 있잖아. 있으니까 속제제가 있어요. 속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가 있어요. 소제가 있습니다. 이게 다섯 가지 제사법이잖아요. 내기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 큰 거 아니더라도 전도를 위해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죠. 생고구마를 젓가락으로 쑤시면 들어갑니까? 어느 정도 구워 삶아야지 처음부터 보금이 들어갑니까? 아 우리 형님은 다르네 우리 누님은 다르네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중직자인데 그렇게 깐깐합니까? 10원은 안 씁니까? 그리고 전도 얘기가 되면 됩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게 굉장히 많아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마음에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수 갚는다. 어느 정도입니까? 성경을 보세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하다 이 단어가 15번 나오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내 백성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왜? 애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철저히 어떻게 해요? 내 것만 아는 거예요. 내 것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저 민족은 다르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참 괜찮은 고룩한 백성이구나 이거를 보여주겠느냐 보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늘 도둑질하며 살았거든 거짓말하지 말라 늘 거짓말하며 살았다니까 거짓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법정에서 거짓말했다니까요.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어합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 말씀은 옆에 찾아가서 언성 높이고 싸우는 겁니다. 사장인데도 어떻게 해요? 그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월급을 어떻게 하면 안 줄까 고민한 거예요.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교회 중직자라 얘기하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법정 앞에 설 때는 인맥 두지 말라 이거 학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보세요. 재판할 때는 그 사람의 가난하냐 부자냐 관계없다 진실만을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뒷담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들 지금 말하면 3500년 전에 주신 윤례와 법도입니다. 지금 지금 법보다 더 뛰어난 상의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구별된 백성이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예수 믿는다 입투수를 그렸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단어를 요약한 헬라울 입투수 입투수 그려진다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 믿는 게 다르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존경을 받은 거 존경 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됩니까? 우리가 누구냐 너희들이 누구냐 1년 전에 노예였다.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도덕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도덕법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면서 밭에 두 종자를 심지 말아라. 같은 짐승끼리 교배해야 되는데 다른 종류끼리 교배하지 말라라. 옷을 만들 때도 다른 것과 섞어서 하지 말라라. 이유가 뭐지요? 농사나 직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성. 섞이지 말라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400년 후에 바로 섞이거든요. 가난족속과 해족속과 아모리족속과 부리족속과 희족속과 여보수족속 가운데서 그들과 결혼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보금을 아는데 율법을 똑같이 섞여버렸어요. 보금 보금 얘기하지만 사람을 볼 때나 결정할 때나 율법이야. 보금을 얘기하지만 세상의 모든 재미나는 것은 다 즐기며 살아. 보금 얘기하지만 내 생각대로 살아. 보금 얘기하지만 삶은 예체질대로 해. 보금 얘기하지만 가정생활, 부부사회는 다 예체질이라. 율법이라. 그것이 바로 이 메시지와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땅을 개간해서 씨앗을 뿌려서 이 과목을 맺을 때 3년 안에는 아무리 열매가 좋은 나무가 돼도 먹지 말라 이거예요. 왜? 한례받지 않았다. 이 말은 그 땅이 이방인들의 땅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순수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순수성 그걸 지금 강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까지 얘기합니다. 너 밑에 종이 있지 않느냐 그 여종이 결혼했는데 네가 그 여종을 범했냐 이건 흔한 거예요. 3500년 전에 종이라는 것은 물건이 물건 지금의 인권이라는 관점을 보면 안 됩니다. 물건이 물건 벌어도 되고 또 소유해도 될 수 있는 물건이 돈으로 매매될 수 있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있느냐 그 노예가 결혼했냐 네가 그 그 노예를 범해했느냐 거기에 대한 배상법 이게 3500년 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까 내 백성도 구별되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방의 풍습에 물들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는 문 밖에 나와서 저주를 상징하거든요. 점을 치지 말라 출법을 행하지 말라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 왜 그렇죠 여러분 영화에 보면 어떤 사람 바가지 머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에 보면 옛날 영화 보면 남자가 바가지 머리에 그게 뭘 얘기하냐면 아랍인들의 신 오르타를 숭배하는 자들이 머리가 바가지 머리에요 남자들이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이방 민족의 풍습은 반드시 우상숭배가 있거든요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구렛나루를 밀지 말라 구렛나루를 길렀거든요 이걸 밀지 말라 얼마나 구렛나루를 밀면 단정하잖아요 왜 밀지 말라고 했는가 구렛나루를 깎는 행위는 이방인들의 종교의식 특히 애국인들은 털을 다 밀었어요 털은 불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게 신이기 때문에 이 털은 불교라고 온몸에 털을 다 밀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배너에도 보면 애국인들은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왜 강조하냐 이방 민족을 문화를 접하는 순간 그 이방 민족의 우상이 이 백성에게 침투한 것을 하나님의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러면서 타국인도 압제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너희들이 전에 타국인이었다 노예였다 이런 작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얘기하면서 인간사회에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상법 있지 않습니까 거래법에 대해서도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이거예요 상거래 안에서도 진실되게 해라 이거예요 부동산 업을 하느냐 진실되게 하라는 겁니다 물건을 파느냐 진실되게 하라는 거예요 식당을 하느냐 진실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불신자들도 음식을 만들 때 잘되는 데는 자존심을 가지고 해요 내 아들이 먹어도 건강할 수 있는 음식들 그러나 이 중심의 상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멋대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라는 거예요 자 19장은 일반 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 윤례와 법도를 얘기한다면 20장에서는 뭡니까 그걸 범한자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20장은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죠 우리가 18장 19장 20장에서는 일반 백성이 준수해야 될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20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만민 중에서 너희를 구별했다 이게 축복이에요 수많은 민족 중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생과 살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위에서 선택받았다 대통령이 당신은 보건부 작가님 되십시오 선택했을 때 가문의 영광이듯이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구별됐단 말이에요 구별된 내 백성이 다른 민족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도 동일한 문장이 나옵니다 내 윤루와 법도를 지켜라 20장에도 윤루와 법도를 지켜라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범하면 죽여라 20장 범하면 왜 확산될 수 있으니까 음란이 전 백성에게 가득할까 염려하는 차원에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죽이라 율법의 말씀대로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 율법은 죽이는 법이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막 있잖아요 성막 율법을 통해서 죄를 범했을 땐 죽어야 되지만 이제 어떻게 성막으로 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혜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제사법을 소개한 거예요 제사법을 먼저 소개하고 성막을 한 것이 아니라 출애후반지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섯 가지 제사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너 죽었구나 너는 사형이다 망해야 된다 그러나 성막을 가라 거기에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지 않느냐 피해 제사를 드리면 너 죄가 신운처럼 사해질 것이다 누구를 상징하죠 그리스로를 상징하는 것 죄인도 그리스도 앞에 가면 의인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두 명의 강도 중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율법을 통해 죽어야 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에게 주신 생명이 뭡니까 네가 낙원에 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2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우상 숭배 몰렉을 섬기지 말라 몰렉은 암몬인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뭡니까 소입니다 소는 신이었어요 그때 이 신을 신 앞에 삼사된 아이를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이게 몰래 몰래 솔로몬이 섬겼어요 자기 아내가 암몬 여인이기 때문에 이걸 행했던 왕이 있어요 유다 왕들 중에 문하세 왕 문하세 왕이 55년 통치하면서 수많은 신을 섬고 그중에 하나가 몰렉을 섬겼어요 금오수 신이라고도 하죠 북이스라엘 왕 19명 남유다 왕 19명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중 중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8번의 구태탈을 통해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남유다는 왜 망하지 않아요 남유다에서는 그리스도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왕 루어 왕서부터 19번째 왕 시디기간의 왕까지 19명의 왕중 중에 선한 왕이 있었다고 선한 왕 선한 왕이 8명 있었어요 그중에 선하다가 악한 왕이 있었거든 우시아 요담 아하스 왕이 선하다가 나중에 악한 왕이 있었고 계속적으로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8명 중에 그 5명 왕이에요 그 5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 왕이 다이세 길로 갔더라는 칭호를 얻은 그 5명의 왕들 중에서 우리가 여호사바 시스기야 요시아 왕이 세 사람이었다 다이세 길로 갔더라 최고의 칭호죠 그중에 또 하나 칭호가 뭐냐면 다이세 길로 갔지만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 두 가지의 인정받은 왕은 다른 사람 밖에 없어요 요시아 왕 요시아 왕입니다 근데 32살에 죽었어요 무기 또 전투에서 근데 그 아들들은 세상 말로 이렇게 악한 왕이 없어 아버지는 선한데 자식은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란 말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직자님들 보세요 자녀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지 못한 자녀들 많아요 그리고 기대하지 언젠가는 오겠지 안 올 확률이 커요 정말입니다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눈물로 기도하면 돌아옵니다 이 몰락을 섬기지 말라 섬기면 바로 죽여라 무당 추종자나 무당을 따르지 말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 바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라 왜 보이는 부모를 경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의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무시한다니까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을 동시에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서 가늠하는 자 바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가늠하는 죄 골룩 지친을 범하는 죄 근친상관이죠 남색하는 자 수관하는 자 불견한 성행이 다 사형을 처해라 왜 그러냐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문화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쾌락으로 안 거예요 동성애는요 소수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극단적 쾌락주의자가 동성애예요 알면 한 사람의 동성하는 사람이 400명의 남자와 성관계는 맺는지 않습니까 우리 이 청소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극단적 쾌락주의자가 동성애자예요 무슨 성소주자 그렇지 않아요 물어보세요 그걸 연구하는 분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이 만드는 웹이 있거든요 웹을 탁치면 등록하면 내 주위에 동성연애자들이 떠요 그럼 바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에 빠져버리면 결혼도 못해요 극단적 쾌락주의자입니다 무슨 성소주자입니까 선진국이 다 이런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말씀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 타락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성경이 없다 가정이 말씀 중심의 교육이 없다 그 가정은 타락한 거예요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타락이지 저주가 뭡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믿지 않는 게 저주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택한 받은 자의 구별된 사임에서 얘기합니다 18장 19장 20장 하나같이 하나인 모세계 백성들에게 고하라 내 말을 고하라 뭘 고하라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제사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까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받으면 모하라 레이기에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합니까 번제의 규례는 이루하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루하니라 왜 얘기했겠습니까 이 제사법의 주체는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 제사법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규례는 규례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믿음이고 법도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행위해야 될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위 중에 다시 한번 20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방풍속을 따르지 말라 얘기합니다 왜 삼천전전의 이방풍속은 우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장이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끊임없이 설명해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심을 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는 건 너희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예요 자녀는 성령이 성령 거룩한 영이 내 심령에 내주하는 성전이에요 이방인들의 신이 거하는 저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룩했다고 그런 신이 아니라 너 자체가 거룩한 영이 임한 성령이라 너희 몸은 성령이 계시는 전이기 때문에 이 몸을 함부로 이방인과 같이 믿는 사람과 같이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승리하시고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힘있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같은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덮게 사는 본론의 인생을 사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되겠다고 하는 다짐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요다 아멘